아 뭐라고요 우리 사이를 질태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야 뭐 진짜 그 말을 믿으세요 너 진짜 정신 나간다 자 인사해 형수님이와 안녕하십니까 형수님 앉아 앉아 자 니가 소원을 빌었더니 너의 약속을 지켜줬어 니가 종금 손을 데려오라고 했잖아 너의 소원을 지켰다 자 그러면 두 분 아름다운 시간 보내세요 아 잠깐만 내게만 형 내게 들어가야 돼 나 형을 가지고 싶었어요 형이랑 같이 있고 싶었다고 형 진짜 아 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게 왜 아파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아 뭐야 뭐야 형 잠깐만 Leo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쉼 pal a 넌 왜 그러는데yan한테 형 이것이 야 이런 웅장한 곳까지 와서 우리가 뭔가를 내가 뭘 했어야 될 거 아냐. 나 오늘 뭐 하는지도 몰라요. 야. 야 광수랑. 광수랑 종국이 아웃됐어. 야 사신이 있단 말이야. 검은호 사신이 있는데. 검신 검신. 멈추어라 강계리 그러면. 너를 잡아서 널 꼼짝 못하게 한다고 떼는 거야 그냥. 그러면 저거를. 그럼 게임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. 뭔가 풀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냐. 그러니까 뭔가 저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. 야 너는. 너는 좋겠다. 야 오늘 구분이 안 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. 모자 쓰고 다녀. 오빠 그렇게도 내가 뜯을까. 오빠 그렇게도 내가 뜯을까. 그래. 내가 사람들이랑. 그래 너 구분이 안 간다니까. 모자 쓰고 사람들이랑 몰려다니면. 그래 그래 그래. 좋은 생각이다. 내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. 똑같아 가지고 구분이 안 가. 그래 그렇게 해서 하러 뛰어야 돼. 진짜. 오빠.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. 쟤 지금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돼. 알았어 알았어. 내가 해볼게. 좋아. 너 이름표 조심해. 알았어. 야 혜진아. 큰일 났어 큰일 났어. 같이 해서 같이 뛰어요. 같이 해서 같이 뛰자. 아유 참 이 양반이 그 철없는 소리 하시네. 왜? 저 뒤에 사신 두 명 따라다니잖아. 저 뒤 둘이. 그리고 하하 오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. 그래 지금 저 솥동 멈추라고 했더니. 멈췄네. 아 솥동이 멈췄어 지금. 솥동을 잡으라고 했잖아. 아니 어떻게 솥동을 멈춰. 무서워. 갑자기 있어 보이네 하하 오빠. 지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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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진짜 떨어지니까 안 보여 지효. 지효가 안 보여. 안녕하세요. 저 솥동을 그리고 어. 또 목소리 안 보여. 고생하세요. 저기요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빨리 빨리. 할로. 계속 하지 않아요? 어? 한국 사람 아니죠? 아니요. 제사람사님. 저 도와주세요. 잘못처 드리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일단. 이렇게 걷다가요. 몇 차면은 두 명씩 두 명씩 이렇게 거꾸로 알겠죠? 네 명 가다가 두 명 두 명 가다가 그리고 하동훈이 저를 볼 것 같으면 앞에 이렇게 좀 숨어주시고 근데 너무 티나게 하면 안 돼요? 알죠? 가자 합시다 하동훈 넌 오늘 죽었어 정령님들께서는 관계를 지금부터 찾도록 합니다 위치가 파악되면 손가락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까? 아 멋있는데? 그리고 나와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알았습니까? 안 따라합니까? 따라하도록 합니다 따라하도록 합니다